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너무 덜 떨려요.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안 떨려요. 기대되고 속도가 아파서. 근데 사람이 없으면 떨려요. 어떡하지. 위축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잘하세요. 네. 너무 재미있어요. 처음 해봤는데 진짜. 너무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어요. 이따가 노래 기대할게요. 네 기대해주세요. 오늘 또 연구장이 포스하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와이드 연애뉴스. 인사하죠. 네 인사요. 와이드 연애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이스크레이 하이에나입니다. 네. 가장 먼저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승현이보다 제가 제일 먼저 나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이스크레이 하이에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신곡 이별비를 발표했는데요. 노래 잘 들어주시고요. 잘 들으셨다면 노래가 끝나고 파이나 이별비라고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창에 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6월 30일날 공연이 있으니까요. 네. 많이들 보러 와주시고. 네. 신곡 이별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왼쪽 빈도라 난 여기서 내릴 거야 Baby I'm calling, now I'm calling 이젠 아무리 누워도 넌 멀어져서 표정도 없이 나 혼자 죽어 Baby I'm calling, now I'm calling 점점 무너져 달리나 찾아달라고 말도 무사제 널 떠나볼래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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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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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수많은 해갖고 혼자 이 길을 어떻게 본가 눈물이 나서 차를 왜 그렇게 불러 밤을 왜 자꾸 불러 난 여기서 맺을 거야 Baby I'm calling I'm calling 이젠 아무리 불러도 멈춰준다 표정도 없이 따로 짜증나 Baby I'm calling I'm calling 점점 무너져 가지만 차마다 나는 말도 못하지 널 떠나보네 차감 깨진 그 날처럼 어쩌나 비추는 몰라 이제 돌아와 제발 날 두고 떠나지마 Baby I'm calling Hair-l Innovation 난이 빙지 아픈 빙지اه 빙지안 대편 conf look her 어떤 투혼식 나 눈신ガ ppo 가야 pont 안 우ky 250 미국의 향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